Q. Q. 수왕에 온 기분인데? 두 사람이야. 우왕이야. 많이 해. 우리 라이즈 바급이야. 아, 말도 안 돼. 보우스. 에? 보우스. 투표하는 거다. 우리 라이젠토 다수결 아닙니까? 뽑는 건가 보다. 오케이, 콜? 어, 뭐죠. 여기 앉아. 독재다, 독재자가. 권력이 쥐어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데. 멤버끼리 전쟁하는 느낌.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. 불만이 많아요. 잠깐만, 뭔가 있다. 나쁜 놈들아. 억울함이 이제 쌓이는 거죠. 억울해! 공격되게 해! 이런! 아, 이거 아니야. 보스는 내 거다! 오마이갓! 이렇게까지 한다고? 긴박감이 넘쳐. 보스 자리 스스로 내려놓는 건 어때? 이 빌리언들.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긴 하죠. 아, 대박이다, 이거. 우리가 원했던 그거잖아.